안녕하세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태무에서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태무쇼핑하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패션이에요 저는 옷으로만 거의 주문을 했고 옷이랑 악세사리류 그리고 약간 생활용품 같은게 한두개 정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애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약간 보관 문제도 그렇고 배송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약간 조금 믿음이 낮다 이런 판단 하에 그냥 국내 사이트에서만 주문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저의 구독자님들이 쓰실 수 있는 할인코드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인코드는 이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하게 입력을 해 놓을 테니까 할인코드를 받으셔서 태무에서 아주 알찬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 이 안경입니다 사실 선글라스거든요 이렇게 옆에 이런 무늬가 있는 쉐이비 입으로 가지고 샀거든요 써보면 이런 식의 제가 워낙 선글라스를 끼는 것만 끼거든요 제가 약간 얼굴형이 많이 그렇게 어울리는 제품이 찾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과하지 않은 타원형 모양이라 좀 괜찮더라고요 왠지 여름에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대로 코디를 해서 자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밤새기 보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사실 쉐이비 저한테 좀 너무 커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 이것만을 잘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그냥 코디 아이템으로 원내기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품입니다 아 이 색깔은 너무 예쁘죠 틴트 그리고 두 번째 안경은 이 무태 안경이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무태 안경이 좀 사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긴 샀는데 사실 얘도 알이 너무 커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여기가 좀 좁았으면 좀 젠게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코디 아이템으로 그냥 잘 쓰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에 껴도 예쁘더라고요 머리에 껴도 코디 아이템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안경도 있거든요 얘도 진짜 안경들이 진짜 쌌어요 안경들이 다 만원 이하고 2, 3,000원? 뭐 이렇게 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 퀄리티만 하다 얜 제가 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애기꺼 쓴 안경도 아니고 이게 뭐죠? 여기가 이렇게 귀엽게 생기신 분들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안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경은 끝 그리고 이제 옷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도 태문에서 산 거예요 제가 단갈아 반팔티는 없었는데 이게 가장 질도 좋고 이게 7,000원인가 8,000원? 일단 이 단갈아티는 사실 별거 아닌 거겠지만 저는 이런 기본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티만 입을 정도로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잘 샀습니다 아무튼 이 단갈아티 너무 맘에 들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앞면이거든요 그냥 이런 축티에요 축티 약간 크롭 기장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컷아웃된 게 너무 예뻐요 뒷태가 컷아웃이 확 돼가지고 좀 섹시해 보인다니까? 이 제품은 왠지 막 자주는 아니어도 놀러가거나 이럴 때 포인트로 진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태문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 좀 더 작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팔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한국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거의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저희는 스몰, 미즘, 라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티셔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딱 모델 핏만 보고 사면은 정말 잘 맞거든요 근데 태문 거는 스몰, 미즘, 라지, 엑스라지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장점인데 생각보다 사이즈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 작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만 팔뚝에 살이 더 많았으면 이것도 아마 낑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태문에서 쇼핑하실 때 사이즈를 본인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크면 좋지 않나 근데 사실 이제 허리랑 배 쪽이 조금 커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잘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사가지고 실패한 게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제품입니다 이것도 크롭기 자리고 이렇게 오프 숄더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예요 얘도 여행 갔을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보다 조금 팔뚝이나 이런 게 좀 좁게 나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팔이 제가 딱 맞아 그래서 얘는 나시로 잘라서 입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여름에 여기 진짜 붙으면 진짜 답답하시죠 그래서 얘는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얘도 페나에서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 다음번 옷을 소개해드리면 요 제품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한국에서 파는 제품이에요 저렴한 쇼핑몰 들어가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가 딱 테마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두터워요 약간 좀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는 이렇게 가디건인데 사실 이 제품의 단점은 가슴이 크시면 더 섹시해질 수 있는 그런 옷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굉장히 없는 체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크시면 엄청 벌어지시겠죠?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고 입었을 때 핏이 딱 이뻐요 골반선까지 딱 내려오고 약간 반하이나 저는 로우라이즈 팬츠랑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날씨가 이거 입었을 때 덥다 하면 그냥 단추 다 풀고 저는 가디건으로 매치해가지고 입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잘 익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컬러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쥐색 그레이색으로 구매했고 또 신축성은 굉장히 좋아서 나쁘지 않아요 얘도 좀 잘 산템? 잘 산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마그랑티거든요 마그랑 얘네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진짜 이렇게 신축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얘도 당연히 지사 몇천원에 구매했어요 이것도 그냥 진짜 봄에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구매해봤고요 좀 빈티지한 느낌? 그래서 왠지 집 앞에 나갈 때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은 사실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재질이 면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저 면인 줄 알고 사는 건데 약간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약간 수영복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복 재질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시원한 소재이기는 해요 약간 이렇게 후들후들하고 근데 핏이 딱 제 몸에 맞는 그런 핏을 좋아하는데 얘는 약간 뭔가 밍밍하게 좀 남는 느낌? 길이는 택 이제 골반선에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팬츠 같은 거랑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매도 좀 길고 이 프린팅이 그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스한 느낌 세탁 한 번 잘못하면 다 뜯어질 것 같은 그런 이런 색깔의 티가 없긴 없어가지고 봄에 한두 번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방 제품 이 제품인 것은요 템에서 진짜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백이 없어요 이렇게 체인백 사실 제가 이런 체인백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샤네루 같은 그런 느낌 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런 체인백은 사실 피해요 정말 이제 샤넬을 든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예쁘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백은 잘 사지 않으면 좀 저렴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안 샀어요 평소에 사지 않는데 이번 테모 쇼핑을 통해서 이 제품이 있긴 한데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구상 백 같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뒤에 이것도 주머니가 하나 이것도 주머니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안에가 크다 보다 엄청 커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에 막아줄 지퍼가 없어요 립스틱이나 이런 거를 여기에다 그냥 다 때려가 보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 대신 여기에 지퍼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안주머니 같은 이 안에 그냥 립스틱이나 이런 걸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제가 들었을 때 아 너무 이상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코디안 룩에 하나 한번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었을 때 너무 괜찮더라구요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어서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드레쉬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매력있게 코디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탑이나 나시 같은 거 있죠? 여름에 끝나시나 탑 제품에 이렇게 그냥 이거 포인트로 하나 딱 들면 좀 매력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해드릴게 이 제품인데요 여행 갈 때 캐리어에 이제 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팩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아직 캐리어가 없지만 나중에 캐리어를 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태물에 팔릴리아 이걸 주문했습니다 몇 가지가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샴푸 같은 거 다닐 수 있고 양말, 소금 이런 거 진짜 많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주먹이 많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워시 제품 남은 게 이런 가방들 너무 괜찮죠? 저는 이런 가방들 여행 갈 때 진짜 자주 가고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은근히 들어갈 게 많아서 마지막 제일 큰 거 생각보다 얘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생활용품 중에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막말이에요 제가 부추를 한여름 빼고는 정말 자주 신어가지고 부추를 신었을 때 이렇게 딱 정강이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탁 오는 양말 그래서 이거랑 회색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제가 신은 블랙가스 그래서 얘는 부추에 가끔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화에도 코디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고 있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거울에 딱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때는 부추를 신을 때는 확 올리고 그리고 루즈하게 내리면서 운동화에도 코디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신고를 이 신발 이것도 테무 제품이에요 테무에서 이제 실내화 겸으로 산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다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록스처럼 얘네를 뭐라 그래 이걸 안 써서 모르겠는데 크록스처럼 이렇게 톡톡 넣을 수 있고 집에서 실내화로 신고 있습니다 이거 예방이 것도 같이 시켰어요 이거 290까지인가? 280 정도까지 큰 사이즈도 나와서 이것도 5척 얼마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색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추천드렸어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테무 쇼핑을 마쳤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약간 20만 원 정도에 쇼핑을 했지만 거기에서 반 정도는 이제 불량 제품이거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제품을 저는 쓰진 않았고요 몇 천 원의 티를 샀을 때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외 쇼핑몰이 저처럼 약간 부담스럽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쇼핑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좀 주문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양말도 그렇고요 아무튼 아까 그 할인 코드 잘 받아서 좋은 쇼핑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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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